잔디밭과 이렇게 나무가 우거져서 우거진 곳에서 대금을 부르니까 이 대금도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자연이기 때문에 제가 연주를 하면서 이 대나무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다 좋으시죠? 너무나도 다들 좋아하시는 곡으로 다음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산희 선생님의 곡이기도 하고요. 영화 왕의 남자 OST 곡인 이니언을 들러드리겠습니다. 영화 왕의 남자 OST 곡인 이니언을 들러드리겠습니다. 영화 왕의 남자 OST 곡인 이니언을 들러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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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